다음 달 1일 개막하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를 앞두고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 대표단이 의왕 청계사에서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K불교의 매력을 세계 젠버리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진 현장을 이들순 기자가 찾았습니다. 담복을 차려입은 80명의 학생이 일렬로 줄을 맞춰 섰습니다.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세 손가락을 곧게 펴고 스카우트 선서를 제창합니다. 나는 나의 명예를 걸고 마음의 종목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이내 자리에 앉은 대원들은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장 성행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개막을 보름가량 앞두고 진행된 사전 훈련과 대표단 발대식. 스카우트 담복을 갖춰 입는 방법부터 야영법, 불다루기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 청소년 행사인 만큼 안전교육은 필수입니다. 사전 훈련에 참여한 한 프랑스 학생은 한국스카우트 불교연맹의 행사 준비 수준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북 부안 세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는 157개국이 참가하는 만큼 다양한 인종과 언어, 종교가 공존합니다. 청소년 불자 참가자들은 전 세계 친구들과 소통할 기대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젠버리에 가서 다양한 친구들과 소통도 하고 SNS도 교류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활동들을 저도 같이 체험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우정을 키우고 싶다는 게 제1순위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 참가를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한 불자는 이미 1년 전에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년에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젠버리 때문에 퇴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20일이나 30일 동안 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의 꿈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꿈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보람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91년 이후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젠버리를 앞장서 준비해온 스카우트 불교연맹은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57개국 청소년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제가 최고로 curt van 한강 Athens 20年 Kerab